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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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외국에서 먼저 실전을 했어요. 정렬으로 하고, 30번 앞으로 하고, 159번 앞으로, 80번. 148번 앞으로 10번. 17번 앞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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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린 거 먼저. 몇 개월인데? 아 일로 오셨죠? 이거 다 일로. 저도 이거 작은 조인데. 다른 거 뒤에서. 일단은 사이즈 보고. 사이즈 보고. 사이즈 보고. 감사합니다. 예매들어. 예매들어. 아뇨. 저녁마다 택고 다녀. 저녁마다 택고 다녀. 그러니까 앉아. 그러니까. 진짜. 진짜. 눈이 안 들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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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우주장은 1,2,3,5도를 세기지휘를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달리는데도 늦으니까, 환경들이 세기지휘입니다. 일단, 갈기지휘에서만 갈기. 고기의 가슴을 헛으로 줍니다. 오렌지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소금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안쪽으로 와주세요, 각자 여기 와주세요. 대쪽으로 바꿔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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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고맙습니다. Absolutely. 자, 62번 1번으로 가세요. 143번 1번으로 받으세요 138번 3번 자 지금 간격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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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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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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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장려상입니다. 10. 10. 10... 12번. 몇번이에요? 162번. 그냥 62번이에요. 그냥 62번이에요. 60번. 70번. 138번, 4번째, 136번, 5번째, 113번, 43번. 자 앞으로 이렇게 오세요.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 손형이 있어요, 손형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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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조금만 꼬리만 줄어들었으면 참 필요한데 꼬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특별 보험이 좋다고 해요. 특별 보험이 좋다고 해요. 딱 어디 나갔어요? 이따 허리 불리시면 살짝. 네. 꼬리 사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네. 어제? 김포. 김포요. 김포? 네. 김포지 이건 제가 있을까? 제가 입양한지 한 10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1층에 행사하러 오신 분들을 A3 글로벌 회원들은 강당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거 조금이라. 그게 조금 안 되는 건 가입이 있던데. 네. 네. 소리에 조금 노출을 많이 시켜보게. 네. 보호육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네. 식술보호육성상. 감사합니다. 아니요. 번호표를 이따가 훌륭해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 나오세요. 뭐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강원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좋아요. 알겠습니다. 보호효과 드리겠습니다. 보호효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개는 풍지막하네. 잘 먹겠어요. 너무 잘 먹으셨어요. 기름이 잘 젖어서 흘러내요. 고기만 먹겠어요. 적게라요. 전라멜을 마시다보면 이렇게 닳기만 하면 못따라가요. 무거워서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삶을 빼고 다시 빼시면. 너무 잘 먹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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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조금만 allergyirig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금이 만들어서 공영해놓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진상섭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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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이것만 하고 그래? 그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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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고 하하하하하 저보다 마음이 못하십니다 저것도 병원한데 하하하하하 천천히 천천히 가 빨리 좀 있다 빨리 돌려줄 테니까 일단 천천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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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한 번씩 숙소 한 번씩 숙소 한 번씩 숙소 두 바퀴만 올게요 숙소 두 바퀴만 올게요 숙소 두 바퀴만 올게요 숙소 두 바퀴만 올게요 굳이 그렇게 안해드리면 되는거 숙소 한 번은 제가 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한 번 더 참고 일어나도 안해드렸어요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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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먹어봅시다. 남은 개 2초가 끝나게 되면 성견암조가 되겠습니다. 성견암조에 오늘 출진시킨자 여러분은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견암조 제가 1석 아니라 네 성견암조